태계 이황 선생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한 문집과 이 문집을 인쇄한 목판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. 이 가운데 목판은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에 이어 보물로도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. 김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목판은 국학진흥원 장판각에 수장돼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도산서원에서 기증한 752장, 퇴계 선생 문집 목판은 선생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한 겁니다. 학문적 논쟁을 담은 편지글에서부터 내용이 풍부하고 분량이 방대한데다 편집 체계면에서 조선욱이 다른 문집의 모델이 된 것으로 평가받아 목판과 문집이 동시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. 특히 문집의 목판이 보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국학진흥원은 목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은 보물 지정을 계기로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기록과 자료 연구 보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 한글 내방 가사와 동의보감 처방전, 다양한 일기 등 그동안 수집해온 민간 보유 자료가 우선 그 대상들입니다. 앞으로 계속 발굴되고 연구되면서 우리 민족문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민간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그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관협입니다.